삼성전자가 첨단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미국 AI 반도체 전문 기업 안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바렐라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성능 저전력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안바렐라 최고 경영자 페르미왕 사장은 삼성전자의 검증된 차량용 공정을 통해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AI 성능 및 전력 효율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후 차량용 반도체 공정을 4나노까지 확대 적용하고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